한국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건설사가 내야 할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입주 예정자들이 오늘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 전남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 한국건설이 짓고 있는 신한동 오피스텔 등의 입주 예정자 40여 명은 금융권이 매달 70만 원 상당의 이자 상환을 한국건설이 아닌 개인에게 독촉하는 것을 멈추고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한편 광주시와 동구청은 입주 예정자들의 이자 납부를 6개월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